꿈속에서 번개를 보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서 다양한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번개 꿈은 대개 강렬하고 극적인 이미지를 동반하므로 꿈을 꾼 사람에게는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번개 꿈의 상징적 의미를 문헌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번개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개 꿈은 일반적으로 강렬한 에너지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번개는 자연의 힘을 나타내며 그 자체로도 극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번개를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꿈의 세부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개는 강렬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은 개인이 현재 감정적으로 격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번개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함으로 꿈 속에서 번개를 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번개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은 개인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번개는 깨달음과 통찰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추는 모습은 개인이 새로운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번개가 비추는 장면은 개인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개는 창조적 에너지와 영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에서 번개가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면으로 등장할 때, 이는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개가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경우, 이는 개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번개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원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문원에서 번개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원적 배경은 번개 꿈의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원에서는 번개가 종종신의 분노나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는 신으로 등장하며, 번개는 신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신화적 상징은 번개가 강력한 감정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문원에서는 번개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원인 주역에서는 번개가 강력한 에너지와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장면은 예기치 못한 변화나 충격적인 사건을 나타내며,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원에서도 번개는 강렬한 에너지와 변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꿈 해석서에서는 번개가 치는 장면이 꿈에 나타날 경우, 이는 개인의 삶에 큰 변화나 충격이 다가올 것을 예고한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망을 반영한다고 보며, 번개 꿈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번개가 꿈 속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내면적 갈망이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번개 꿈이 감정적인 격렬함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개가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을 나타내는 경우, 이는 개인이 예기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번개 꿈의 심리학적 해석은 꿈을 꾼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번개 꿈은 개인의 감정적 격렬함,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변화, 깨달음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의 세부 내용과 꿈을 꾼 개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번개 꿈은 감정적 격렬함과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은 개인이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번개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함으로, 꿈 속에서 번개를 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격렬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번개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은 개인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번개는 깨달음과 통찰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추는 모습은 개인이 새로운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개는 창조적 에너지와 영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에서 번개가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면으로 등장할 때, 이는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개가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경우, 이는 개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번개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번개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감정적 격렬함과 스트레스 정 씨는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을 보았고, 꿈 속의 번개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에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감정적 격렬함과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번개는 정 씨가 현재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2.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 이 씨는 꿈에서 번개가 치는 장면과 함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번개는 이 씨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사례 3. 깨달음과 통찰 최 씨는 꿈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추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얻고자 했으며, 이 꿈은 그의 새로운 통찰이나 깨달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번개는 최 씨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4. 창조적 에너지와 영감 박 씨는 꿈에서 번개가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고자 했으며, 이 꿈은 그의 창조적 에너지와 영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번개는 박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동기를 얻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번개 꿈은 강렬한 감정, 갑작스러운 변화, 깨달음, 창조적 에너지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원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번개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번개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번개 꿈은 단순한 상징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상태와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통찰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감정적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번개와 같은 광선이 뻗는 꿈, 인기, 세력, 진리 등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일이 생긴다. 뇌성과 더불어 번개가 치는 꿈, 사업, 권세, 영성을 세상에 드롭히게 된다. 맑은 날씨인데도 천둥 소리가 요란한 꿈, 톱뉴스를 듣게 되거나 누구로부터 경고당할 일이 생기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맑은 날의 마름 번개가 치는 꿈, 직장 등에서 자기의 이름이 퍼지게 됨,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 꿈, 모 회사에서 여러 번 광고를 하거나, 신문지상 등에 자기에 대한 좋은 기사가 실리게 될 짐적, 먹구름이 끼고 계속해서 번개가 치는 꿈, 어떤 회사에서 입사를 계속 권고하거나, 신문 등의 자신에 대한 좋은 기사가 실리게 됨,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번개가 치는 꿈, 스카우트 제의를 강하게 받거나, 대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번개가 바다에서 불기둥을 이루는 꿈,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의결, 명성, 부귀,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번개가 바다에서 불기둥을 이루는 꿈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과 의혹이 해소되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번개가 온누리를 밝게 하는 꿈, 막혔던 뇨을 슬슬 풀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번개가 자기 몸에 비치는 꿈, 운세가 호전되고 부기로워지며, 기쁜 소식이 올 길몽,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의결, 명성, 부귀,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은, 집안에 큰 경사가 있거나, 큰 재물이 들어옴을 의미한다. 번개가 창문 방한 자신의 몸 등에 비춰지는 꿈, 운세가 호전되고 부귀해지며, 기쁜 소식이 온다. 번개를 맞아 화상을 입고 고통을 느끼는 꿈, 불행한 사고나 손재 등 애군이 닥치며, 번개불을 맞는 태몽을 꾸면, 정신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속설이 있다. 번개불을 본 꿈, 자손이 귀한 집에서 자식을 얻게 됨,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 벼락에 맞아 죽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북이 공룡하게 된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맞아 바른 길로 간다. 번개불이 하늘을 수놓으며 고운 구름이 보이는 꿈, 진기하고 훌륭한 문학,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번개 없이 천둥만 울리는 꿈, 헛소문, 헌명성만 놔둘게 됨, 번개에 나무가 부러지는 꿈,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번개에 맞아 쓰러지는 꿈, 번개는 상서로운 일이 발생할 암시로서 매우 재수 좋은 꿈이다.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 해결, 영성, 부위,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기온 여성이라면 임신할 암시가 담겨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번개에 맞았다면, 번개에 맞은 사람이 도모하는 일이 대성공을 거둘 징조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출세하고 이름을 얻는다. 재물운도 좋아서 부유해진다. 번개와 같은 광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쳐오는 꿈, 번개와 같은 광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쳐오면, 추진 중인 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된다. 벼락에 맞아 죽는 꿈, 국가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거나,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벼락을 등에 맞는 꿈, 협조자가 사업 또는 작품 성과로 호평을 받아 연기해진다.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치는 꿈,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치면 길조로서 관리는 승진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고, 학자는 이름을 떨친다. 우레, 번개, 벼락, 천둥에 관한 꿈, 사회적 현상으로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일, 부휘, 명성, 초능력, 위험, 논란, 판정, 평가, 선전, 소원의 경향 등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친 꿈, 관리는 승진하게 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학자는 이름을 떨치게 될 짐조, 자신의 집에 벼락이 떨어진 꿈, 흉몽,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천둥, 번개가 치고 주의가 어두워진 꿈, 재난이 닥침, 천둥을 치며 번개 불이 번쩍하는 순간에 새로운 물체가 보이는 꿈, 한순간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고 변화가 온다. 신비한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 천둥이 사방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도처에서 융성하거나 사건이 생겨 소문과 명성을 떨칠 일이 생긴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꿈, 관리는 승진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학자는 이름을 떨치게 되고, 자손이 귀한 집엔 자식이 생기게 됨.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새로운 물체가 보인 꿈,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새로운 변화와 희소식이 찾아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와 같은 광선이 뻗은 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하늘은 어두운데 여기저기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꿈,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의결, 명성, 부귀,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하늘은 어두운데, 여기저기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꿈은, 이곳저곳에서 청탁이나 일하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명예도 얻게 된다. 하늘은 어두움을 발휘하게 된다.